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새로운 호러 엘리베이터가 생겼는데요.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.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고? 네 맞아요. 누가 있지? 지금 여기 오시면은 짜라란! 아니 이 사람은? 오빤 깜빡스타일! 싸이잖아. 근데 왓슨이나 여기 싸이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! 아니 근데 호러 엘리베이터가 왜 싸이 가능하죠? 잘 모르겠습니다. 아 오 그대됩니다. 빨리 가볼까? 오케이죠! 빨리 가보죠! 오 아니야 2층이야. 1층 2층인데. 오오오오. 어 뭐야? 어 나가래. 어? 아 겟아웃 나가라고 써있고. 어? 이쪽으로 타고 2층도 있는데? 2층 한번 가볼까? 오케이 좋아요. 1층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가 상점? 어? 여기가 샵이야. 자 상점이고. 여기는 몰프룸이래. 250. 아래 털렸고요. 전 안 가고요. 자 아래 털렸으니까 전 안 가겠습니다. 자 아래. 자 아래 들어오면.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엘리베이터 갑시다! 오케이. 슈루? 뭐야 이게 뭐야? 어? 두기가 이상하게 됐어. 그러니깐요. 아 여기 호러 엘리베이터가 맞는 것 같아. 두기가 터질라 그래. 여기 빨간 걸로 써있어. 노 이스케이프. 탈출할 곳은 없다. 아니 어떻게 됐지? 힐은? 주인장? 자 엘리베이터가 뭐야? 소닉? 소닉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어 여기 얼굴! 어! 아니 얼굴에 털렸고요. 털? 아니 나는 이거 얼굴 아이템인 줄 알았지. 아빠는 안 털렸어요. 얼굴 보고 털렸는데. 미루야 미루. 어 비와. 화살표대로 안 가는 거 반대로 가야 돼? 어 뭐야? 화살표대로 가야 돼 얘들아. 일로 와. 이쪽으로 가야 돼. 어 털렸어. 아 여기도 얼굴 두 개. 얼굴을 얼굴에 부딪히거나 보면 털립니다. 그래요? 내려가면. 아 내려가면서 소닉이 있구나. 어 얼굴 두 개. 자 배치에 물에. 아! 배치에 눈이 멀었던 아빠는 소닉한테 털렸고요. 아녀랑 땡그릉. 자 뭐 이번에는 어떤 층 뭐냐. 보라돌이. 보라돌이가 움직이는데. 뭐가 있는데. 보라돌이. 아니야 아니야. 대박 큰 보라돌이야. 엄청 큰 보라돌이야. 쟤 보라돌이가 아니야. SCP 아니냐? 야 지금 들어온 분 털려. 엘리베이터에 지금. 어 친구들 다. 어 학살당하고 있어. 세상에. 아빠는 구경하고 있고요. 아사랍이야. 지금 친구들 다 털렸죠? 어 다 털렸어. 다 털렸어. 한 명 도망 나오다가 털렸고요. 아빠만 살았어. 난 도지마. 아 저기요. 죄송해요. 저기요. 가운데 빙빙 돌아. 아빠 이리 올라갔어. 나도. 아빠 올라가 살았어. 어. 어 여기가 참 안전지대였습니다 여러분. 아. 얘 얘 얘 너무 무서워. 어. 아싸 아빠 살았고요. 아사랍이야 콜롬비야. 친구야. 우리가 널 풀어주고 싶긴 한데. 못 풀어. 못 풀어. 너 딴 데는 묶여갖고. 소우가 나올려나? 소우. 소우. 직소우. 진짜인데. 어 진짜 직소. 나 왜 이렇게 잘 맞추지. 가만히 있어봐. 여기 길이 있고요. 어. 점프뱅이었어. 헛짱. 헛짱. 오케이. 첫 번째 넘버는 1이래. 넘버는 1. 위쪽을 보래. 두 번째 번호는 0이래. 1 0. 1 0? 1 0. 1 0. 아련 털려고. 아빠가 비밀을 풀겠습니다. 1 0. 오케이. 1 번호. 아 이거 차는 거였어.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아려랑. 이 엘리벨티를 처음 탔기 때문에. 지금 여러 가지 미션들이 나오는데. 미션을 배우다가 털려요. 배털. 배털. 아 이런. 다음 플로어는 뭐죠? 어 빠박이에요. 매우 호박이. 호박이 생겼어. 피해라. 오마이갓. 어마이. 가스레인지. 아 진짜. 비닐번호 뭐야. 비닐번호 어디 써있어? 1 0. 1 0? 1 0. 아 아빠 털리고 있어. 1 0 1 0. 빨리 눌러 1 0. 눌렀는데 안 돼. 뭐지? 여기 비닐번호가 있어? 아. 센지야. 아 센지네요. 아련. 네. 옆에 이런 게 생겼는데? 대박. 올라가라는 거죠 이건? 빠라빰빰. 자 센지가. 아까 전에 보니까 센지 이지던데? 이지야?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 아니야? 어. 뼉다우가 차고 있어. 뼉다우 뭐 친구 털렸고요. 밑에 있으면 털립니다 여러분. 아 이게 뼉다우가 있는 이유가 있었어. 빠라빰빰 빰빰 빠르바람. 자 센지도 같이 털리고요. 센지도. 아 친구 하나 털렸어. 안돼. 잠시만. 오케이. 오케이 살아났고요. 근데 이 친구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?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삽니다 이렇게. 눈을 가려놨잖아요.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. 그렇군요. 아녀랑. 땡. 이번 책은 뭐. 자. 한수도에서 사는 친구죠. 자 크라운 친구가 나왔고요. 점프해요 하는 건데? 아 이거 홍탈 같은 분위기죠? 이거 홍탈인데? 내가 보기에? 맞다 홍탈이야. 아니 왜 얘가 차올라. 아빠 털렸어. 아빠 털렸어. 완전 다르고. 아 여기 너무 좋고요. 배치 획득. 홍탈이 레벨이 하드였어 아래야. 왜? 아니 어쨌든 하드였어요. 홍탈이 하드였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저는 뭐 여기서 배치도 얻고 뭐. 행복하네요. 좋겠네요. 지금 나가면 틀리겠죠? 아 진짜. 뭐야. 얘 이거 이거 되게 힘든 건데 이거. 얘 잉크. 잉크 엄청 힘든 거야. 조심해야 돼 아래 이거. 얘 너 점프 앱이네. 얘 하드 아니면 인세인이었어. 하드 아니야 인세인이 뭐예요. 둘 중 하나라는 거야? 인세인은 털린 거지. 미친 거지. 아빠 털렸고요. 아래야 넌 살아야 돼. 난 살았어. 어 이게 인세인이야. 이게 약간 소우랑 똑같은 레벨이야. 아려랑. 오케이. 자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고. 자 강남스타일이 가까이 왔나요? 전혀 강남스타일 분위기의 음악이 아닌데. 그러게요. 어허 뭐죠 이거? 어 강남스타일이야. 아 진짜네. 에에에에어. 에 pivot. 어허 Veterans pasa' northeast. 가운데네. 가운데에 이거는 쟤는 왜 있는 거야? 아우 생각 scheme. 쟤가 이름 뭐였는데 아까만 없다. 쟤가 뭐였지? 스파이더맨 아으이看 yeah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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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오. 끝이고요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. 뭐죠 이게? 좀 허무하구요. 에 땡. 어 이거는 슬랜더맨이 아닌 것 같지? 우리 왜 입술에 빨간색.. 슬란더맨이 왔어! 슬란더맨.. 오케이 슬란더맨 우리를 피한다. 아니 못 가. 나도 얘를 피해. 자 슬란더맨 벽보고 있고요. 우리 이거.. 저 문을 열겠습니다. 저 문을 열려면 쪽지를 다 얻어야 돼 아빠가. 아 그래? 쪽지 얻어 그러면 쪽지 여기.. 헬프미 안 얻어지는데? 제가 두 개 얻었고요. 얻었고요. 자 빨리 아래야! 마지막 거! 얻었어. 오케이 열어! 못 가. 안 열어.. 뭐지? 뭐야? 몰라 못 가. 아 안 되고요. 슬란더맨.. 슬란더맨 자고 있고요. 슬란더맨 원장에서는 쪽지를 다 모아야 사는 거라는데. 슬란더맨? 너 뭐하니? 아래랑? 자 이제 3초. 머릿속으로 내려올래 무겁거든? 아! 아! 어 뭐야? 갑자기 벽에.. 어! 위에서 피가 떨어져! 봐봐 이거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랬잖아 아빠가 이거. 피만 떨어져. 뭐야 여기 앞에. 밑에가 구멍이 났어.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내려와. 아래야! 왜? 여기에. 뭐야 이거. 어! 좀비 댁거리. 여기 여기 칼! 포기된 칼 어디 있어? 어 칼. 포기된 것 같아. 자 갑자기 칼을 들고요. 갑칼. 칼을 들고 가가지고 뭘 얻어야 할 것 같아. 애들 털어. 털자. 털자. 얘부터 털자. 어 이거 모자 쓸 수 있는 대박. 끝없이 나올 것 같은데? 그렇게 끝없이 나오는데? 어 일단 도망가보고. 도망가보게. 도망가보게. 육! 여기 뭐가 물음표가 있는데? 뭐야. 나 육을 얻었어 육. 나도 육을 얻었어. 육이 뭘까? 여기요. 너무 미스테리한 거야. 야 얘들아 비켜봐. 육 그리고. 어 그리고 뭐야. 육삼. 육삼? 육삼인데 어디에 뭐가 있는 거야. 육삼. 육삼. 육삼하고. 육삼은 빌딩인데. 육삼. 어 육삼. 이거 이거 뭐죠? 육삼 나도 육삼. 육삼 육. 육삼 육. 육삼 육. 육삼 육. 그게 뭐냐고. 육삼 육. 그리고. 마지막. 마지막 이거 갈 수 있어? 봐봐. 비켜봐 비켜봐. 자 들어가 내가 피웠어. 피웠어. 막혔어 막혔어. 야. 봐봐. 육삼 육. 육. 육삼. 육삼 육. 육삼 육. 하고 못해. 그게 뭐냐고요. 아 저기요. 비니 번호 같은데. 비니 번호 넣는 곳이 어딨냐고. 그걸 찾아야 돼요. 육삼 육. 육삼 육. 육삼 육. 아. 근데 어딨냐고. 여기 좀비도 왜 이렇게 많아. 위치고 다시 올라가야 되나. 어 좀비. 아 좀비 끝이 없냐고. 육삼 육. 삽. 육삼 육삼. 육삼 육삼. champions. 육삼 육. 육삼 육. 왜래요. 육삼 육. 육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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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가 되나 설마? 털어 그러면은? 얘는 다리가 없네 움직여! 다리가 없는데 움직여 진짜! 뭐지 이건? 뭐죠 이건? 아려랑? 과연 아 쏘니깁니다 쏘니 이거 아까 전에 먹겠던 거 다시 한 번 풀어볼까요? 그냥 깨어보겠습니다 얼굴에 닿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야 돼요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아 이리 가면 털리고요 속만 안 되고요 여기서 소닝이 밑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잽싸게 뛰어서 아빠 탈출! 탈출쓰! 아빠 탈출 왔어! 아빠 뺄지 받았어요! 왓사람이야! 아려도 탈출! 왜! 왜 나를 안다! 하하하 자 과연 이번 층은 뭘까요? 너무 기대됩니다 트루루루루루루루룩 엘리베이터 게임 상당히 괜찮죠 어! 쏘우 이번에 성공하자 어! 아빠 이거 봐 세 번째 넘버는 어 7이래 아 그 세 번째 넘버까지 나왔어? 응 첫 번째 넘버는 1 네가 거기 있어 1 7 1 0 7 맞아 안 돼! 에러야 클리어 누르고 아빠가 다시 해볼게 자 클리어 누르고 1 어! 네 번째 넘버는 6이야! 7 6 어! 오케이! 열렸어! 열렸는데! 물 열었는데 안 박아!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새로 생긴 엘리베이터를 플레이 보았는데요 여러분! 와 진짜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인 이제 싸이도 나오고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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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도 뿌듯했고요! 정말 정말 너무나도 뿌듯했고요! 그런데 쏘우의 한이 좀 남았습니다 여러분! 이제 영상 끝까지 잘 보신 분들은 비밀 코드를 잘 아시겠죠? 그 번호를 꼭 입력하셔가지고 저희의 한을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!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려랑 구독! 좋아요!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! 저는 다음 영상의 더짐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! 그럼 모두들 안녕! 아려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!